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드디어 스타크래프트 브루더 마지막입니다 저그! 캐리건의 통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칼날리왕 저그 캠페인이 시작했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이디의 세력이 차행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뭐 정신 뭐 이런 이런 약물 가지고 오버마인드를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놀면서 자 근데 정신파 교란기 알렉세이스트 코프가 목숨을 걸고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정신파 교란기 때문에 보면은 캐리건의 남은 무리들에 대한 조정을 무력화시켰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캐리건한테 어마어마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캐리건의 목표 일단 정신파 교란기를 없애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전혀 주의 신혼과 네 조건의 동생과 그의 소식을 잘 안고 포스트킹은 더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런 상태로 제가 그냥 주의 반응을 적지 못할 수 없는 것 같고 자 근데 그의 인폭력을 못하겠다는 것 같고 지금 당신은 제 마음이예요 서브 및 음 잠깐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레이너의 페닉스! 안 믿죠, 짐 레이너는 이제 캐리거네! 진정한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가 짱 먹는 겁니다 혼자서 못하니까 혓바닥으로 다 자기를 돕게 만들죠 너의 역사의 역사는 어떻게 알지? 너의 역사는 어떻게 알지? 너의 역사는 어떻게 알지? 이 역사는 어떻게 알지? 아마... 안 믿어... 계속해, 도란 현재 타소니스에 있는 이쪽까지 정신파 교란디에 영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캐리건이 어떻게 보면 정리해놓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끼리 지금 개판인거에요 자 그래서 첫번째 저그의 미션 일단 유이디가 지금 여기저기 개판을 쳐놨는데 그 개판을 쳐놓은 것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다소니스 개판 나고 있는 타소니스 저그 미션에서는 역시나 오리지날과 같이 우리는 정신채입니다 지금 개판 치고 있는 것을 빨리 없애라 이거에요 가지고 있는 애들은 헌터킬러죠 다소니스 이렇게 보면 계속 구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건물은 있지만 우리가 저 건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계속 구출해야 됩니다 이번 미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게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있는 병력 가지고 그 병력 컨트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물만 지키는 거에요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 어렵지 않은 미션을 더 어렵지 않게 깰 겁니다 그냥 필요없는 병력이고요 지금 헌터킬러가 졸라세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해가지고 받고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힘이 세고 강력한 오버마인드의 축복이다 이게 웃긴게 어떤 히드라는 히드라인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넘었는지 모르겠어 법과는 어떤 히어로써 아 네 아니 아는 거 아 아 아 어이거 아니야 이건 또 자 또 하나는 임기고 갑시다 음.. 이거는 누굴 써야되나? 못 넘어가니까 저럴거 합시다 아 시끄럽다 좀! 자 뱉어 나이더스 커널 시스템이 아니라 스타크랍스 1인데 이거는 구현이 안되가지고 땅굴벌레 시스템으로 갔네 idez Bush, North Pole 엏 듣기로는 메스리콜이라는 팀에서 블리자드의 허락을 받고 나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만큼 완성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야 다 구출했어 나에게 임무를 더 내려주지 않을래? 아 저거 저글링 세 마리 안 죽였다고 아참 자 그렇게 이제 첫번째 UED의 방해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브락시스 행성으로 갔죠 브락시스 행성에 교란기가 있거든 교란기를 조지러 온겁니다 사이디스 렉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저는 여기 제 forces를 조지한다면 더욱더 더욱더 컨센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아...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캐리겐 지금 바로 왜 우리는 우리에게 임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계속 너는 아직 안타깝고 내가 그를 죽을 수 없을까? 저의 채널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스타트레프트 군단의 심장감에는 케르겐 집착이 그냥 아오 이 케르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다 스타르프트 2입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왜 여기가 왔어요? 너의 사이오메터를 필요해요 왜? 너의 사이오메터 사이오메터를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저렇게든 맹스크 데려온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정말 골수까지 쭉쭉 빨아먹습니다 케르겐이 사람들을 이용하는거 보면 이것만 깨게 해주면 다시 코라를 드리겠습니다 네 맹스크 역시 똑똑하죠 뭘로 증명할래?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협박하죠 평생 그렇게 살래? 아니면 그냥 말 들을래?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어 갑질하지요 말 안들으면 결국 갑질합니다 그냥 갑다니 진짜 슈퍼초 울트라 갑이잖아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두 명의 포지션은 자 그리고 교란기를 아까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기계고 그 기계를 이제 유지하는 발전기로 막 달리고 나서 그 뒤에 정리를 하자 라는 쪽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미션은 그리고 이 미션 조심해야되는게 그 내가 옛날에 기억했던게 이게 아마 일꾼 하나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는데 일꾼 잘못해가지고 죽이면 끝나던가 그런게 있었던거 같은데 1벌레 주는데 다 쓰면 안돼요 하나만 써야됩니다 자 그리고 첫번째는 뭐 여기 있는 레이너스 통돼가지고 다 정리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명령 이내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항상 여러분 뭐야 무슨 부분인데 이건 또 언제 복사를 하는거야 자 이제 내려가면은 조종을 하죠 조종을 하죠 요렇게 일꾼을 자 아까 얘기한 조심해야 될 점 이거 하나 완성되기 전에 아 돈 많네 해처리 두개 짓자 다시 해야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완성되면 사실 상관없긴 한데 항상 조심하는게 최고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보면은 테란의 병력이 상당히 많죠 이 많은 이유가 아까도 맵에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알렉세이 스투코프 거의 유언으로 남겨놓은 그거기 때문에 수비 병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수비 병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런거 아이고 저그답게 간다 저그가 이래야지 저그가 생산력이 그 정도면 되야지 이제 끌고가서 깨면됩니다 끝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단 자기가 저그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는 치웠으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레이너랑 맹스크를 이용해서 교란기까지 치우는데 성공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는거죠 자 그리고 켈모리안 연합 이거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케리건이 하고싶은 일이 있어 뭔가 병력 생산나 이런게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이 없다보니까 또 털러갑니다 자 페닉스가 얘기하죠 통수를 칠수도 있다 그런데 보면 일단은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믿어도 된다 라고 딥레이너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될까요? 내가 물어봐서 그분은 완전히 믿는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을 도와줄게 그분을 도와줄게 다 못 믿어 작은 렐레이너 닥쳐 그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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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그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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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그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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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그분이 할 말은 아니죠 개 Druc 해서 그래서 돈 가져오라고 그러죠 이 미션은 아주 편합니다 쇼미더머니 와우 혈모리안 연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처음에 테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구에서의 반주방자 그렇게 말하면은 그 외부 행성 개척자들이 우라즈, 모리아, 그리고 그 타소니스 3군데 행성이 내렸어요 그 중에 안합니다 아 우모자, 우라즈래 우모자 아마 제가 말을 잘못했을 것 같아 우모자랑 그렇게 3개에요 그리고 우모자는 스타1에는 나올 일이 없다가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 심장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테란 쪽에 있는 3가지 큰 세력이 있었는데 굳이 뭐 여담인데 세력이 테란 연방이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시골에 있었던게 켈모리안 연합이랑 우모잔 보호령 이렇게 3개정도 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세력이 쌓았던게 길드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고 그 세력이 쌓았던게 길드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고 물론 게임은 안되었습니다 테란이 이겠습니다 자 돈이 필요하지 그래 아니 뭐 돈 모으는거 쯤이야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시는데 돈 모으 필요 있습니까 아 레이나랑 페닉스 만담 볼까 네 봅시다 다들 뭐 원하시니까 저 두 친구의 만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두 친구의 만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싶어하고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거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아서 자 켈모리안 연합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랄의 후예들이 생기는 과정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로딩창이니까 설명해드릴게요 코랄의 후예들이 생긴 과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테란 연방을 만들고 테란 연방이 돌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좀 많이 물린 행성이 있고 적게 물린 행성이 이런게 있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코랄 행성이 상당히 부유한 행성이었습니다 그 부유한 행성에서 뭐 이거는 봤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부유한 행성인 코랄이 반란 비슷하게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들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돈이 많고 힘있는 행성이다 보니까 좀 위협이라고 판단한 테란 연방에서는 고스트를 보내가지고 맹스크 가족을 다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암살을 해버리고 나서 그걸 그때 이제 맹스크는 밖에 있었어요 지금 아크트리스 맹스크는 그때 행성했었던게 아니라 바깥에 있었는데 돌아와서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걸 보고 분노한 아크트리스 맹스크가 자신의 세력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코랄의 아들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씨 아이씨 또 하려고 한다 아이고 이 녀석들 다 죽였다 제가 가장 큰 영국을 통해 이 섹터에서 가장 큰 영국을 통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섹터에서 훌륭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너는 고생한 사람이야, Phoenix. 내가 368살이 많다는 사진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레이너 나이 한 30살 잡고 대충 400살 페닉스가 랩하라 나이지? 그래 다 봤죠 이제 좋았어 혼자서 구걸 랩해라 자 그만 떠들어 끝났으니까 자 하여간 요렇게 정리를 하고 돈이 모였죠 돈이 모인 만큼 여기서 캐리건이 자신의 병력을 왕창 뿔립니다 돈이 생겼으니 그리고 그 돈으로 코라를 치러 갑니다 자 캐리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첫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는게 유이디 밀어내는 거였잖아요 이 동네를 정리를 해야되는데 유이디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유이디가 코라를 점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라를 있는게 유이디 선봉대의 본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병력이에요 여기가 비키나 섹터가 없는 것 처리 Racing 코라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유이디가 최대한 제주 인성에 따른 병력이 많죠 그런 병력이 많죠 자 맹스크 왜이러겠습니까. 이 전투의 가장 큰 수혜자. 이게 끝나면 다시 짓당되니까. 바쁘죠 맹스크. 아무리요. 개이득 봐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은 황제가 아니야. 아 밑으로 숨겨가지고 막았어. 이게 버그라 우주 쓰레기 인터셉터가 안나가. 인공이식 전문. 애덤스 병원. 어 BJ에. 뭐라고. 아프리콘가. 저기 싸워버리죠. 자 그리고 저그 병력들이 들어옵니다. 결국 코라를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맹스크인데. 그 맹스크를 밀어내고 유이디가 지금 먹었고. 지금 목적. 캐리건의 목적은 유이디를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맹스크 힘도 빌리고 다 빌릴 겸. 자 이거 밀어내줄게. 그러면 뭘 이제 도와달라. 그러면 뭘 해줄건데. 라고 하니까 해준게. 이거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니까 맹스크는 아주 적극적이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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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l. 이 쪽을 정리를 합시다 일단 뭐 오버마인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버마인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와봐야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뭐 저쪽에 있는 지구인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여러가지 문제로 지금 보면 캐리건 이거 생각보다 컨트롤이 잘 안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죠 막 그런 이유겠죠 근데 뭐 이처대툰 저치대툰간은 우리가 싹 쓸어야 됩니다 어차피 유일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저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끄고 또 봐야지 어 여기 좀 남아있네 자 남아있는건 자 이렇게 코라를 쓸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코라를 쓸어버립니다 깔끔하게 저한테 줘야 되죠 근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루두어는 캐리건의 무슨 스토리다 장엄하고 스펙타클한 통수 스토리입니다 자 브루두어 3차 통수 들어갑니다 3차 대통수 그리고 이번 통수는 왜 치는거냐 자 일단은 뉴이디를 몰아냈습니다 자 너의 지세가 계속되길 바래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죠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미션입니다 바로 다음 미션 다 다음 미션도 아니에요 아유 그래 니 해라 그리고 그래 열심히 다스려라 네 하자마자 바로 이거 한 이유는 몇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목적인 뉴이디를 밀어낸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 본진을 쓸어버렸잖아 뉴이디를 선봉대가 있던 본진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뉴이딘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뭡니까 테란 프로토스죠 근데 테란 프로토스정에 그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지 옆에 있어요 같이 일해보니까 유능해 그래서 칸에 따라서 전혀 정리할 때 그는 마사지의 두 번째 플랜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리고 코어하우는 여기 곳곳에서 코어하우는 제 왕님의 동시에 너와 그들과 함께 한 번 하냐 그것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자신을 지적하고 그들과 함께 한 번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적해보는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정리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걸 그 와중에 레이너는 안 죽이긴 하죠 자 보면은 승리에 취해서 쉬고 있사옵니다 지금 칩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죠 게임 시간으로 오늘 싸웠는데 오늘 밤에 통수 친거야 나 참 사람새끼 캐리건님 야 정말 초스피드 통수 자 여기에서 캐리건의 인성을 볼 수 있는 3차 대통수죠 큰 통수입니다 이게 첫번째 대통수가 알다리스 집행관을 죽여 아 집행관 대법관을 죽였고 두번째 통수에서 부재독 세번째 통수는 대통수입니다 차량통행 금지 아 방금요 드립친거요 이 땅 옷을 입고 어떻게 볼일을 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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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이야기를 해서 럭크가 빡쳤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정말 최악의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이야기 저거는 저사람이 잘못했네 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아 아 아 아 아 페닉스는 브루드링으로 잡자고 아 왜 이렇게 못됐니 아 아 ό 아 아 아 아 그러자 헤헤헤헤헤헤헤 헤넥슨은 진짜 셉니다 스토리상 알다시피 그 뭐냐 실전으로 단련된 사람 아닙니까 실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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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련된 최고의 용사 3개나 있네 4개나 괜찮아 너는 군단의 용사로 다시 태어날꺼야 자 마나가 와아 프로토스는 고지식하고 예측하기 쉽지 인정 프로토스는 고지식하고 예측하기 쉽지 넌 자신의 위험이 넌 자신의 위험이네 그는 흔적이야 타시따가 너에게 아주 비슷한 교육과 함께 그 교육을 지켜봅시다 그 교육을 지켜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 죽을때까지 칼라가 기다려있어 케라겐 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대사 하나하나가 자 프로토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듀필페 듀크님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듀필페 듀크님 어디쯤 계십니까 듀필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기 좀 있을텐데 여기 계시나 뭐야 벌써 죽었어 설마 그건 아니지 어 여기있다 어 아 알다시피 듀크와 싸가지가 좀 없어요 아 알다시피 듀필페님은 너는 듀필페에서 싸지 못하네 그리고 듀크와 알베는 잘가 어? 안 죽었어? 형? 할빈 이기시오 내가 파줄 시간이 되었다 미안하다 이들 이미 없다 아무것도 못 버텨 무리수 이기시오 어이 뭐야? 너 왜 지금 나타났어? 안돼! 브루드링 실패 자 여기 나옵니다 스타크래프트 부터 군단의 신장 영상에 보면 칼날리아 왕을 죽이고 싶다고 했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레이너가 하사크래프트 부터 군단에 잘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가셔야죠 통수로 쳐 놓고 진짜 당당하다 보면 근데 맹스크 통수 친거는 인정 다들 아시죠? 거짓말이야 이거는 근데 인정하는게 둘 다 뻔뻔해서 쓰레기들끼리 지들끼리 말싸움하고 있어서 착한 통수 인정합니다 그래서 죽이진 않죠 맹스크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삭니다 웬만큼 그냥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큰 타격을 주죠 프로토스랑 테란 병력 많은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자 이번에 진짜 이 3차 대 통수때문에 모든 현재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세력들이 캐리건한테 원한을 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크게 때렸지 공주를 그냥 시원하게 다 때렸지 다 때렸지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행사 학살이라고 얘기하죠 )] 38 그 만큼 싹쓴거에요 여기 있는 사람을 프로토스든 테란이건 여기에서 양측 세력 지금 나와있는 토스 헤릭스 죽었죠 빡치죠 맹스크 듀크 죽었죠 빡치죠 자 그리고 듀발 스투코프 죽어서 개빡쳤죠 자 이렇게 지금 크게 크게 원한을 뿌려둔 상태입니다 캐리거는 그니까 이 통수가 보면 항상 다 죽이는 것도 아니야 가지고 놀잖아 하나 죽이고 그래 이런식으로 냅두니까 원한이 업보가 쌓이는거지 자 이 배반자 적은 뭡니까 차 행성에 있던 오버마인드 지금 UED가 지배하고 있는 오버마인드 그쪽 적음이다 UED is testing out the control of their pet overmind I had hoped to lay low after we raised Korhal but it seems the UED is intent on forcing my hand 자 그래서 이번 미션은 간단합니다 UED가 오버마인드를 이용을 해서 저거 명령으로 보낸걸 그냥 쓸어버리는거에요 일단은 쳐들어온거니까 이거는 밀어내야 되죠 눈보라 PC방 커플서가 없음 오 타손지수는 좋은것이구나 눈보라 PC방이 뭔말인지 알죠? 블리자드빛이 박는 소리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쳐들어온 적들은 보시면 UED 과학부대 라고 되어있죠 이걸 시험을 해야되다보니까 과학자들까지 보내는데 여기에서 캐리건이 좀 개이득을 봅니다 과학부대까지 쓸어버리죠 이게 나름 어떻게 어찌어찌 막았는데 개이득이 된거에요 사실 캐리건이 그렇게 이득 볼일은 없었는데 여기에 과학부대를 보내야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UED에서 과학부대까지 보냈죠 근데 이 과학부대가 오버마인드 분석도 하고 뭐 해야될게 많잖아 근데 여기에서 과학부대가 타격을 입습니다 UED가 자 개반자 저거를 박살을 해보자 자 개반자 저거를 박살을 해보자 상상상 깼고 내려가서 깨자 항상 쓸 때는 미니백을 세까맣게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깨는게 좋습니다 감 잘 보여요 음.. 공물 맞겠네 막 갇혀있는거 보이죠? 이거 실험을 하러 온거야 진짜 얘네들은 못 죽인게 우리에게 있니 우리에게 있니 미안한거 같은데 미안해 다 깼어 벌써 저게 여기가 내게이 내게아 저게 이거보다 다소니스 미니백으로 다소니스 다 죽었어 자 목표 빨리 줘 그래 다 죽었어 설마 친구야 다 죽였는데 아니 설마 너무 빨리 죽여가지고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게 있지 하하하하 자 나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유이디 과학자들이 있고 걔들을 죽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을 여기서 잡아버리는 바람에 유이디도 타격을 좀 입습니다 그리고 뭐 캐릭어는 손해볼 거 없죠 다 쓸었는데 뭐 자 그런데 캐리건의 통수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캐리건의 통수는 남아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잘 살고 있던 제라톨 통수 치료합니다 이번에는 그 평화롭게 살겠다는 제라톨은 또 왜 건들가지고 라자갈과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조금 있어 그래서 데려옵니다 라자갈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 라자갈을 데려와서 제라톨을 조종하려고 그리고 제라톨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라자갈을 납치하러 갑니다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샤쿠라스 가려고 하는데 샤쿠라스는 이미 있는 저그들이 전부 다 젤라가 사워놓고 택에 쓸렸고 샤쿠라스는 거의 프로토스가 완벽하게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거냐 하는거죠 수정탑 박살내고 방어 시설을 무역화한 다음에 납치합시다 라고 듀란이 작전을 제안하고 그 작전 데려갑니다 오오 규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듀란이 여기서 좀 특이하죠 수정을 쓰고 여러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뭔가 뭔가 이상한 거를 느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저그 미션 마지막 때쯤에 보면 프로토스 미션으로 하나가 나오죠 제라톨이 혼종을 발견하는 미션에서 확실하게 듀란의 정체가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자 자 친구야 저기 아마 아아 저거는 내가 좀 늘려가지고 해봐야 그냥 육로로 이동합시다 아 파워 오브 헬빙 안쓰면 더 세요 이게 이게 더 상위 치트키라 사실 저런거를 저거가 할 수 있으면 안되죠 뭔 과부하 설정이야 과부하 설정이야 그래도 태우고 다니는게 낫겠다 자 빨리 봐봐 어 다 탭니다 흠 나도 안보이지롱 참 나 내가 바보가 아니야 이 자식들아 물론 이건 그냥 맞아야됩니다 하하하하하하 음 고고 내가 보니깐 없네요 그냥 가야지 그랬으면 자 빙빙 돌아갑시다 잘가 다 탭니다 감염된 듀란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니까 스타크래프트 1에서 감염됐다라는거는 테란이 저그가 됐다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임페스티드라는 뭐 여러가지 유닛 캐리건도 보면은 감염된 캐리건이라고 나와요 볼까죠 아 이런 젠장 발로 뛰어야 되는 미션이다 발로 뛰어야 되는 미션 발로 뛰어야 된다 너 이속 업그레이드 안되냐 어떻게 이속 업 안되니 내가 오브로드 태우기가 안되더라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보면은 제가 업그레이드를 다 했는데 없죠 어 이거 안했어? 했는데 그놈들이 지켜라 가 비켜봐 좀 가서 좀 그런걸로 방해를 하고 있어 어 또 몇가지 설명을 하자면은 듀란이 수상하다라는건 계속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뭐 누가 저그가 되고 특히나 저그가 되거나 뭐 테란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과정 같은거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이런게 있는데 듀란은 그냥 뜬금없이 막 갑자기 예 뭐 저 맹스크 밑에 있다가 배반이요 이라도 막 갑자기 좀 있으니까 저그가 되어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희한하게 나오죠 뭐 뭐 뭐 좀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면 이 뭐 듀란이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거를 미리 좀 눈치챈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스토리 진행하다보면서 다 나왔죠 듀란이 어떤 놈인지 그 길을 좀 비켜봐서 좀 너 길 좀 막지 맙시다 분리 맞다 너무 기대되네 너희들 안보여요 잘가 휴 됐다 아 다카카니 마인드 컨트롤을 쓰면 꿀잼이겠다 그리고 저는 빡쳐서 데어리즈 노카우 레벨을 하겠죠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거 하지마라 혼난다 마지막 차이저 세트 탈리마트롤스는 곧 익스플로드 베리웰 세르프렛, 미니언을 데리고 매트리오크림 도란, 차이저 다 터집니다 자 펑 다 터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는게 저런식으로 프로토스의 방어체기가 무력화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해 아니 애초에 원래 오버마인드의 고대 수화 이러면 젤라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는데 자, 듀라는 이때까지 보면은 그냥 테란이었다가 그냥 저그가 된 케이스인데 별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하고 그 정체가 스타크래프트 2에 밝혀지죠 자, 그리고 그 의도가 나오죠 왜 라자가를 데려왔는가 그는 우리를 다 터집니다 우리를 다 터집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오버마인드를 죽일수 있는건 전시점에서는 다크 템플로기 때문에 네 아묵기사단의 에너지와 초월체양 그것의 정신체들이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란은 그것의 정신체들이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라자가를 낙치했는가 낙치만 하면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이고, 제라툴 또 고통을 받는구나 이 친구가 다시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정말 관심이 있기를 너에게inen 졸갈로 돌려줄게 너와 함께 내 친구들에게 내가 내가 죽을래 그 당일을 죽일 수 있길 그 정신체로 고통을 지켰지 않았다 나는 아마라 이것만 하면 잘 살려낼게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누구를 죽을래 내가 장신체를 그 말에 너에게 다시 조정해낼게 너는 말아 с Allison 그럼, 이가 네라투 나의 믿음 지금 라자갈 말하는 것부터 좀 이상하죠? 보통 프로토스의 자식아 혹은 영광스러운 전사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나의 믿음직스러운 하이나 아 복종하거라 얘가 쓸만한 얘기가 아니야 아 저건 셀랜디스인데 셀랜디스 얼굴 맞구요 그 라자갈 얼굴이 스타크람드 투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랑 비슷한게 인간 캐리건 얼굴이 없어서 메스리콜에서는 그 식이 노바 얼굴에다가 머리 염색했어요 스타트에 없거든 자 여기 보면 유이디 이거 잡으러 온거죠 이번엔 자 그리고 이 미션이 끝나면 4차 통수 나옵니다 브루두어 캐리건 4차 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 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디바우로 나오죠 여기 에드비를 뭐야...테들 생사는 실시간이 정해져있나 이거 해도 이것은 빨리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어있나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행성이 엄청나게 많은거 보이죠? 테란뿐만 아니라 저거 전부 다 많은게 현재 UED함대의 본진이 여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차행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본진이죠 차라 가자 가서 통사한번 시원하게 까면 된다 자 근데 기본 이속이 다크템프레가 더 빨라서 아니야 그래도 중간에 내려놓고 걸어가는것보다는 공중으로 이동하는게 빠르겠지 자 초월체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초월체 피가 5000정도 잡혀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1 기준으로는 근데 2500대에 있는게 어린 초월체라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된다고? 설마 그렇다면 잠깐 잠깐 아 아 미친 풀렸어 미친 풀렸어 아이쿠 저기 혹시 땅 좀 더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법이 있지요 멈춰 너무 빨리 가야겠습니다 아 멈춰 자 여기 같이 지금 들어갑시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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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런 가자 자 숙제 정리 좀 하고 있으라 다크테프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 괜찮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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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깨진다 아 저글링이 때리고 있구나 내 딸피만들어놔 나중에 정리하게 자 정리하실 병력 오셨습니다 잠깐만 얘들 좀 정리 좀 해라 그렇지 닥템이 막았다 고통받을 뻔했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오버마인드를 이용해서 적의 힘을 바탕으로 프로토스라든지 이쪽의 거를 다 상대하려고 했잖아요 일단 선봉대가 좀 무너진 상태고 원래 쓰려고 했던 거지만 이제 얘 말고는 힘이 없어 근데 오버마인드까지 밀린 유일인은 사실상 임무 실패입니다 이제 임무를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끝났어 망했어 잣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하러 왔죠 나 자가를 이제 풀어줘라 라고 젠아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러시아가르 너의 가족에게 돌아올까? 근데 다이어의 기억을 가진 채로 그냥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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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쿠라스에서 협상하기 전부터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그거네 스타크래프트운 브루도에서 첫 번째 캐리건 만나기 전에 이미 나장하는 세뇌가 되어 있던 상태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협상하기 전부터라는거는 어떻게든 나장아를 지금 데려갔죠 자 그리고 이제 응복 차행성 위에 어딘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4차 통수입니다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라자갈도 이미 감염된 상태라가지고 이때까지 라자갈이 이야기했던 뭐 여러가지도 한랄려왕이 다 시킨거였어 제라톨 머리 빠개지죠 30분안에 뭐 프로토스 기지를 파괴 요족장과 제라톨을 회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미션에서 보면은 끝나고 나서 제라톨을 캐리건에 그냥 보내줍니다 캐리건 성격이 계속 나오죠 가지고 놀려고 하는거 굳이 다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누군가죠 데려가서 어떻게든 치료할 생각이었겠죠 제라톨이라든지 프로토스들의 생각은 나자갈이 선을 넘어왔다 알다리스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뭐 등등등등 스토리상으로 안나오는 뭐 이런것도 많이 있겠지 삼성의 생각은 30분의 기억도 가능하지만 3분간의 기억이 필요하지만 저의 시간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세르브릿 모빌라이즈 all of my broods and send them to the surface of char I want you to throw both the blue top so that you are alive Terminate the remaining protoss with extreme prejudice 자 이제 차행성에 있던 모든 프로토스가 모였습니다 얘들 이제 데려가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0분안에 파괴 라고 나오죠 하지만 난 쓰지 쓰면 되는데 뭐 자 회수 갑시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비밀 미션은 클리어하면 뭐가 생긴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스토리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알려줍니다 그 미션에서 사실 안 깨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알 수 있는거죠 뭔가가 숨겨진게 있고 그 뒤에 누가 있고 요런거 이런거를 이제 알 수 있는게 이번 미션인데 아 이 다음 그 비밀 미션을 하게 되면 나오는건데 거기에서 나오죠 아몬 이라는 아몬 이름은 안나옵니다 누군가가 뒤에 있다 라는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깨버리면 이제 나옵니다 또 캐리건이 한타까리 하죠 자유의 날개에서는 이제 타락 그 어두운 목소리 뭐 이런식으로 나오죠 데려가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으나 캐리건이 와버리는 바람에 그냥 죽이죠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또 캐리건이 얘를 데려가면 안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자가리 이제 유언을 남기죠 무족참 이제 제라툴이 그래서 대표자의 입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뒤로는 아니 비꼬는거 보소 개 비꼬는거 봐봐 개 비꼬는거 봐봐 이것도 가지고 놀죠 뭐? 뭐? 정말 캐리언 인성이? 그게 사람새끼 인성인가 싶을정도로 최악이야 최악 이렇게 제라툴은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미션 같은 경우에는 안해도 되요 왜? 다들 알잖아 지금 뭐 스타크래툴 2 군단의 심장까지 나온 입장에서는 다들 아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어두운 기원 기원이라는게 나오죠 여기에서 듀란이 어떤 놈이다 라는거에 대한 단서가 나오고 그리고 혼종 혼종에 대한 첫번째 언급이 여기 나오죠 아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샤쿠라스 행성으로 갔다 근데 가는 도중에 다른 행성에서 아마 이걸 발견한걸로 아는데 내 친구들 우리는 우리가 큰 경쟁이 우리 우리 마이트리아크가 죽었다 우리 우리 아스트로 우리 아스트로 우리 아스트로 캐리건이 완전히 스토리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미션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스토리의 줄기를 여 때 보여줬잖아 스타크래프트 스토리의 줄기를 여 때 보여줬잖아 스타크래프트 스토리의 줄기를 여 때 보여줬잖아 뭔가 프로토스는 딴 종족이 똥 싸면 치우러 다니는 존재 왜 맨날 고생하지 네 이런 신호를 받고 갑니다 거기는 프로토스가 있었다는 기록이나 이런게 없는데 프로토스 신호가 오는거에요 그래서 갑니다 처음에 생각은 아르타니스가 있을거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가죠 자 그렇게 상당히 희한한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자 지도에 없는 위성이라고 나오죠 세라툴 우리 센서가 세란 부용소를 발견합니다 세란 부용소를 발견합니다 에너지 시그니처에서 에너지 시그니처에서 알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야되겠다 해가지고 세라툴이 돌아다니는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세라툴이 돌아다니는거죠 상대의 이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희한한걸 찾게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첫번째 이렇게 Video Zg 들여라 계단 모세트 근데 이제 показыв다 테라는 프로토스 기술을 아무래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프로토스의 세로를 잃어버렸는데, 왜 그들은 프로토스의 세로를 잃어버렸죠? 뭔가 이상한걸 느끼죠? 왜 여기서 갑자기 프로토스가 갇혀있고, 얘네들은 수정탑을 쓰고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은 수정타워에 포토캐노도 있죠 자, 거기서 두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자, DNA를 분석하고 있죠 이 테라인들은 저의 성격은 저의 성격이 아닙니다 만약 프로토스의 세로를 찾아보니까, 프로토스의 세로를 찾아보니까요 DNA를 조사한다는거 자체가 뭔가를 뜯어보겠다는거죠 뜯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거 제라톨은 똑똑하기 때문에 탁 보면 안비나 이런거 똑똑하시거든 그래, 감사합니다 준나맨을 받았어야지 겉나눈 빠살아야지 겉나눈 빠살아야지 겉나눈 ted 자, 이번에 발견한 데는 저그가 있습니다 토스를 두 개를 발견하고 저그를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의 토스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자, 근데 여기도 코드가 분석됐고 25분이 아까 아이템 불렀잖아요 그니까 토스랑 저그를 합성을 했어요 자, 이 혼종 디자인은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디자인인 거 아시죠? 스타트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 디자인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는 진짜 충격적인 거를 확인하죠 갑시다 일단 10배 공격력이라 한 방에 천이다 한 방에 천 야, 한 방이면 가 이거 죽창이야 니 건들지 마라 무서운 영이다 무서운 영이다, 건들지 마 알겠어? 한 방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종지 독방에서 발견한 게 요겁니다 그 잡지식이 많은 제라툴이 본 적이 없는 생물 그 잡지식이 많은 제라툴이 본 적이 없는 생물 프로토스, 석, 하이브릿, 임퍼핏 크라이오 하이브리네이션 사이오닉 임이네이션, 미니멀 이 말은 뭐다? 완벽한 혼종을 만들었다는 소리죠 자, 근데 거기에서 귓말이 옵니다 자, 여기에 처음부터 그리구가 그리구가 누군가 누군가 이 녀석들은 많은 이름이 많고 그리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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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캐리겐 꺼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뭔가 더 큰 게 있다 그 뒤에 뭐가 있다 라는 걸 지금 듀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12시간 넘었느냐에 모심어서 추천같이 흥렬삭기하고자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그리스도 있는 것에 대해 보기에는 상당히 스토리가 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스타투까지 해보신 분들이라면 혼종들이 여기저기 퍼뜨려져 있다까지 얘기를 했죠 여기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은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마이콜을 검색하면 나오는 엑시스 마이콜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보시면서 추천과 체격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도 눌러주면 감사하고 자 그리고 보면 제라툴이 이제 떠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스타크래프트 2, 1,2를 관통하는 큰 스토리라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혼종이라는 존재 그리고 캐리건이 최후의 배우가 아니라 그 뒤에 뒤에 뭔가가 있다 자 그리고 오메가 이 미션은 브루두어를 하면서 통수로 맞았던 세력들이 빡쳐서 병력을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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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캐리건을 조지러 오는 미션입니다 많이 쳤거든요 통수를 쳐도 자 별개의 새 함대 자 그 별개의 새 함대가 누구냐 라는 걸 이 오프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지 잘한다 그랬죠 맹스트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맹스트가 긁어 모았습니다 테란 쪽 병력이죠 테란 쪽 병력이죠 포프롤루 구역의 테란 쪽 병력은 맹스크가 긁어 긁어 모아 옵니다 자 다음 되게 아크트루스 병력이 아니야 캐리건 아크트루스만 보고 맹스크인 줄 알았는데 아르타니스 아르타니스가 빡쳐서 박프라스에서 병력을 긁어 옵니다 자 업포 폭발합니다 세 번째 네 듀갈 차 행성에서도 쫓겼던 듀갈인데 차 행성에서 쫓겨가지고 남은 패장병들을 긁어 긁어 모읍니다 여기도 빡빡 모아 옵니다 여기서는 거의 자폭할 기세로 옵니다 여기서는 거의 자폭할 기세로 옵니다 사실 이 미션을 했을 때 만약에 실적 캐리건 심정이라면 솔직히 속으로 돌아버리겠죠 아니씨 무슨 이렇게 많이 와 내가 통수 친 건 인정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심하게 빡쳐있냐 얘들아 자 이렇게 부르도어 최후의 미션 오메가입니다 캐리건한테 아주 통수를 맛깔나게 맞은 세력들이 전부 다 빡쳐가지고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 밑바닥까지 병력을 다 긁어 모아서 나는 캐리건 모가지를 따고 말겠다 라고 말하면서 병력 싹 모아와가지고 캐리건이랑 싸우는 미션이 바로 오메가입니다 토스테란 지구 전부 다 오죠 소 비잇 그럼 이걸 해보자 소비에트야 소비에트는 자 보이죠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테란 유일이 흰색이 유일입니다 색깔로 구분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재미난 점이 있는데 현재 부르도어 마지막 미션상에서 각자 병력 양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먹은 영토 크기로 보면 대충 크기 양을 알 수 있죠 여기 여기는 아무래도 1차 2차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병력이 소모된 상태고 보면은 유일이 점토한대가 좀 넓게 멀고 있죠 넓게 자 일단 자 빨리 지어봐라 가장 빨리 정리하는 법은 역시 유탈이지 그리고 한 세력씩 한 세력씩 대사를 봅시다 하나를 쓸어버릴 때마다 대사가 나와요 자 첫번째로 맹스쿨을 쓸어버리겠습니다 자칠령은 빨간색이죠 중요수는 필요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난 힘이 세고 방역한 C2P에 가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로 싹 쓸어버리면은 물러나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자 첫번째 맹스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도 까먹고 맹스쿨은 이빨을 털면 안돼 물론 뭐 옛날부터 보면은 맹스쿨도 할 말이 있지만은 가독이 맹봉 캐리건 간대고 다 죽었으니까 열가지 한 일을 생각하면 맹스쿨은 여기서 이빨을 털면 자 그리고 여기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맹스쿨은 아시다시피 성격이 좀 비열하고 이렇잖아요 대신에 똑똑하잖아 네가 넘어지기만을 바라고 있겠다 네가 넘어지기만을 바라고 있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통수 또 치겠다 이 소리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통수 또 치겠다 이 소리죠 자 준비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밀고있는거는 유이드랑 프로토스 같이 밀고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아르타니스 병력이죠 자 그리고 아르타니스 병력이죠 우리가 지금 밀고있는거는 솔직히 내가 저그를 플레이하고있지만 저그가 구르도에서는 개새끼 맞습니다 자 플레이하는것도 좀 팔릴 정도로 저거 아니야 저그가 컨트롤러는 하고있지만 시트 자 그리고 아르타니스죠 대신 대신 대신의 무게를 주죠 명예와 이런걸 아무래도 중요시하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이디입니다 자, 유이디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나 한번 봅시다 내 부하들을 살려주는 것을 난 보로를 받지 않아 이거 뭐냐, 도망가라! 난 너 쫓아갈게 도망가봐 자, 이렇게 세 종족의 원한을 삽니다 그래서 자유의 날개 때 그 제라툴이 칼날 여왕을 살려야 해 이러니까 미쳐가지고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서 제라툴한테 막 빡쳐가지고 뭐라 그러죠? 스타크래프트2에서 모든 종족이 캐리건을 증오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브루드오에서 그걸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완벽하게 캐리건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큰 목표였죠 가장 큰 목표였죠 가장 큰 목표였죠 가장 큰 목표였죠 사실상 브루드오를 기점으로 캐리건이 코프룰루 구역에 짱먹습니다 거의 지배자 수준의 힘을 가지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사람은 듀갈입니다 사람은 듀갈입니다 사람은 듀갈입니다 자, 이 목표였죠 지금, 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는 과학을 공부하러 간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는 과학을 공부하여 이를 지켜서 나를 지키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같다. 무엇을 들으시던 것과는, 아시아에게는 과학을 지켜보고, 아시아에게는 그리스도 죽었을 것이다. 제가 죽을던 것과, 제 지협을 죽었다. 그리고 지금 제 지협을 저한테 저는 그리고 엔딩에서 적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테란미션 엔딩에 보면 아마 지구 쪽으로 연락이 가서 알렉세이가 영웅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뉴스로 납니다 근데 이제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죽기 전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2 브루드워 저그 미션이 끝이 납니다 얼마나 캐리건이 통수를 많이 쳤으며 캐리건이 왜 스타크래프트2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필로그를 보시면 나머지 유일이 안 돼도 캐리건에 대해서 해결에 다해서 전별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맹스크는 다시 코랄로 가서 기반을 잡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에 보면 맹스크는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타니스 및 프로토스들은 아이언은 못 가죠 아이언은 저그가 있으니까 그래서 샤쿠라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차행성에서 캐리건이 있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캐리건은 4년 동안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자유의 날개 때 갑자기 일어나서 개판칩니다 와우 여기까지가 스타크래프트2 아 스타크래프트1 브루드워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스타크래프트2 공호의 유산 오프닝 캠페인을 들어갈 겁니다 현재 사전 구매를 하신 분들 사전 예약 구매 하신 분들한테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캠페인으로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 심장과 공호의 유산 사이에 제라툴이 또 무슨 삽질을 하고 다니는가 얘는 맨날 바빠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지금은 다 열렸어요 다른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